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 이것을 통해서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권혁중 평론가와 어떤 이슈를 함께 다뤄보고 여기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항공주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대표 항공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도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항공주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대형 항공사를 봐야 할지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 LCC를 봐야 할지 양국화되는 것 아닌지 더 자세하게 이슈 확인해 보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공주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대형 항공사, 중소형 항공사들의 실적에 속속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역주 평론가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이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이기도 했습니다. 항공주들 그런데 일단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앞으로 항공주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극화는 좀 심해질 것 같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양극화는 좀 확실히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고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FSC라고 했잖아요. 풀서비스 캐리어라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이런 것들은 괜찮고 LCC라고 얘기하는 로우코스트 캐리어 같은 적가항공사 중심으로는 사실 어제도 실적 방표가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항공사 1분기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1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사실 크게 상승한 거죠. 지금 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00, 그러니까 1,24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분기에 흑자 나온 항공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영업 손실이죠. 112억 원 정도가 손실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좀 손실이긴 손실인데 하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선방한 거죠. 사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2,0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만회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영업 손실이 이제는 한 873억 원 정도가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TA항공은 영업 손실이 452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진에어. 진에어가 사실 영업 손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 600억 원 정도가 났는데 사실 작년 1분기보다는 한 92%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FACC라고 얘기하는 풀서업 스케일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는 전망이 좀 밝지만 LCC 같은 경우는 영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으로 계속 갈 여지가 역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사 안에서도 이제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대형 항공사들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대한항공을 지난 작년 4분기 연말에도 그랬듯이 화물운송 쪽에서 선방을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아시아나 쪽은 어떤지 함께 종합적으로 볼까요?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역시나 제가 왜 FSC가 아무래도 항공사 중에서는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게 화물운송 때문에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사실 대한항공이 전략을 잘 수립을 했죠. 그래서 항공 중심으로, 화물항공 중심으로 개편을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은 화물기가 23대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풀 100%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화물운송이 폭발하고 있고 특히 해운 쪽에서 지금 이제는 무역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래요. 태울 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어야 되는데 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는 항공으로 좀 비싸지만 항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맞춰줘야 되니까 계약 날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항공에 화물환송, 화물, 항공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가가 오르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지난해의 매출이 한 60%가 대한항공이 화물항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에 선방하는 이유.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시안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항공 12대의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시안항공도 화물운송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번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에는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도 이런 화물운송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화물항공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시안항공은 여행객들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국정항공기 한마디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대한항공, 아시안항은 일단은 선방을 해줬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저가항공사들이 좀 문제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안타까운 게 부분 자본 잠식이 왔다는 게 저는 이게 조금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1분기에 부분 자본 잠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자본은 이제 자본금 플러스 자본인여금, 그다음에 이익인여금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총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부분 자본 잠식은 자본금이 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여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쌓아갔던 자본인여금이라든지 이익인여금이 이제는 계속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 인여금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본금마저 한마디로 자본이 자본금보다 낮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제를 봤을 때 사실 부분 자본 잠식이 왔다 그러면 약간 불안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요. 해결책은 결국에는 LCC 해결책은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본 잠식이 해결하려면 증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인여금, 그러니까 자본인여금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손신바법은 사실 이제는 유상증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CC 중심으로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가 조만간 소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이거는 정부 지원금 없으면 증자입니다. 증자밖에 없는 것이고 감자는 아니잖아요. 감자 들어가면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멘붕 빠지기 때문에 감자는 안 되겠고 그러면 유상증자로 들어가서 자본인여금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분 자본 잠식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투자자들이 반응할지도 약간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LCC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미 아시안항공과 대한항공은 한 식구가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니어라든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모종의 이제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항공사들, LCC들은 제가 봤을 때는 M&A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방송을 봤을 때에 부분 자본 잠식이 큰 의미겠느냐. 제 의미로 봤을 때는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M&A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구조정이 한번 일어나고 그게 되면 LCC의 제조안금부터 시작해서 얘는 흡사병이 되는 역할.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태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히려 또 투자자 입장에 대해서는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일단은 부분 자본 잠식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LCC 중심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늘 우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대형 항공사들은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중소형 항공사들 사이에서 자본 잠식이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중소형 항공사들의 M&A가 분명히 뒤따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여기서 투자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결론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항공주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은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은 화물운송, 화물항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만약에 항공주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로 지켜보는 것이 사실 항공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는 백신의 접종률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률이 딸려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기대대로 이번 연도 11월 달 하반기에는 글쎄 힘들다라는 시그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늦어도 빨라도 내년 상반기 아니면 8월에나 이제는 집단 연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국내의 여객을 업종으로 하는 LCC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LCC가요. 항공화물이 없습니다. 화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화물을 나루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화물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백신으로 우리나라가 면역체계가 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고 중소형 항공사들이 화물이 없이 여객만으로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여행을 많이 간다 해도 해외 쪽에 여행객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대형 항공주들을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속속들이 파보고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정보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попыт